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배워볼 표현은 그는 엉덩이가 무겁다. 실제 엉덩이가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은 아니죠? 엉덩이가 무겁다는 것은 자리 안뜨고 그래서 영어로 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Stay too long. 그는 엉덩이가 무거워 그러면 He stays too long. 그는 엉덩이가 무거워. He stays too long. 이랍니다. 엉덩이 무겁게 하지마 그러면 Don't stay too long. Don't stay too long. 이렇게 말합니다. 엉덩이가 무겁다. He stays too long. He stays too long.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봐요.